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인앰플 입니다 자 이번에 마인크래프트 연구실 방어와 방어강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암호 터프네스와 암호의 차이를 묻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암호 터프네스라고 해서 그 속성 태그에 있는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질문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갑옷을 보면 방어와 방어강도가 따로 있어요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 일단 방어는 뭐 플레이어나 그 개체가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그 방어력 그 자체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방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미지를 덜 받게 되겠죠 어 근데 이제 방어강도라는게 조금 미묘한데 자 어떤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마인크래프트에는 그 방어력 수치만큼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게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자 20의 방어력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방어구로 낄 수 있는 최대 방어력이죠 20의 방어력 있고 데미지 100의 좀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데미지를 받았을 때 80의 데미지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는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그 방어력이 차감되요 방어력이 차감되고 받는 데미지가 더 높아집니다 예 그니까 방어관통력이라고 보시면 되요 방어구 관통데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살표가 짤렸네 오이 요렇게 오케이 방어관통데미지 이건 한번 예를 보도록 하죠 일단 20의 방어구인 네 최대치 다이아몬드 가보실구요 여기서 이제 어 베이스 11의 좀비에게 한번 두들겨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11의 좀비에게는 맞아도 한칸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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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베이스 22의 좀비입니다 자 아까보다 11이 더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한칸씩 한칸씩 달았으니까 그 방어구력이 맞춰지면은 두칸 이하가 달아야 정상이죠 두칸 정도가 달아야 정상인데 이걸로 수환해보면 두칸이 아닌 두칸 반이 줄어드는게 보입니다 이게 방어력이 차감됐다는 이야기에요 마찬가지로 네 33으로 하시면 더 많은 데미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구요 어우 아파라 그죠 세칸이 아니라 완전 4.5로 네 데미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방어력이 차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 방어 관통에 대한 데미지 방어력이 차감되고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게 방어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어구에 음.. 적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이구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22의 좀비에게서 2.5의 데미지를 받아냈죠 근데 이제 20 방어 방어 강도도 최대치가 있어요 20 정도가 최대치구요 방어 강도 20의 방어구를 끼고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뽕! 네 아까랑은 다르게 데미지가 덜 들어오는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어 강도 20으로 해두면 네 방어력이 차감되서 데미지를 더 받는게 없기 때문에 33으로 해도 더 큰 데미지를 안받는걸 볼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아까는 4.5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 칸 늘어나서 네 2.5가 받는게 보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44가 되면 44가 되면 네 3.5칸이 줄어드는게 보일겁니다 헛! 그렇죠 3.5칸이 줄어들었죠 방어 강도라는게 그런겁니다 예 받는 데미지 마인크래프트 정리를 해보면 마인크래프트에는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어력을 방어력을 무시하고 더 추가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그거를 감소시켜주는게 네 방어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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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